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EBS 클래스 수능 완성편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일단 첫 번째, 수능 완성편은 푸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수능 특강은요. 1학기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. 그런데 매년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고요. 수능 완성편이 양이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이걸 빨리 풀지 않거나 수능 한 일주일 전에 사가지고 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풀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왕왕 있어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수능은요. 그래도 EBS 교재를 한번 보고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험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빨리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풀긴 하시라고요. 두 번째, 수능이 이제 한 90일 정도 남았어요. 그런데 이걸 EBS 수능 완성편을 마치 1학년 내신 준비하듯이 막 달 1학기 내신 준비하듯이 그렇게 달달 외워가면서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죠. 이건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 딱 한두 작품만 여러분들이 6평 시험지를 펴시고요.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있는 내용과 6평 시험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아,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문제 품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막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 외워서 그렇게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겠다.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선생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좀 할 겁니다. 전체 6강인데요. 이게 이제 내신하고 무관한 교재이니까 선생님도 좀 강약 조절을 하겠습니다.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작품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 낮은 작품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유형연습편에 나온 문학작품을 1강, 실전 1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학작품을 2강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강으로 끝내겠습니다. 조금 개강이 약간 늦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. 그래도 9평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완강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수업을 하죠. 여러분들은 수능완성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이클 예습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교재는요. 작품 나오고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도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작품을 정리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혼자 자습용으로 공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교재입니다. 이걸 목표로 해서 수업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전히 덥습니다. 그렇죠? 한 푼은 꺾인 것 같은데 더운데 공부하는 게 쉽진 않죠. 그런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수능치는 끝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이클 수환편에 대한 OT였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